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문제로 굉장히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들의 성매매 논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유권 해석을 내놓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아들 이씨가 이용해온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씨의 아이디로 작성된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가 남아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은 후기에서 내상을 입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내상이라는 표현은 서비스가 지불한 돈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유흥업계 은호라고 전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글을 올린 이가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성매매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라고 전하는데요. 그럼 가서 뭘 했다는 거야?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재명의 장남이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8시 13분 포커 고수라는 커뮤니티에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CX 내상을 입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고 정자스파 XX 가지 말아라 CX 마사지 시간도 안 지키고 X간노라고 적었고 여기에는 델바라는 유저가 그럴 때는 치료하러 한 번 더 가야 한다라는 이런 댓글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안감이라고 대댓글을 달았으며 여기에는 다른 곳으로 고고 서현 ㅅㅇㅂ 이런 반응들이 덧붙여졌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의 아들 이 씨가 적은 정자스파 XX는 성남시 정자동 소재에 있는 마사지 업소이고 마사지 커뮤니티에는 해당 업소에서 적은 홍보 글이 올라와 있으며 호텔식 앤 힐링 테라피를 표방한 해당 업체는 개인 샤워실, 기타 등등 업소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져 있었고 가격은 A코스가 50분의 11만원, B코스는 80분의 14만원 이런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의 이용 후기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저기 댓글이 많이 써있지만 입에 담기가 좀 부적절해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글을 왜 올렸는지 본인 심경까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아들이 가서 도대체 뭐라고 왔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가서 독후감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다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재명 후보 자신의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 발목이 크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희한한 것은 조동연에 이어가지고 여성단체는 오늘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평소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정상인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의 아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지 여성단체들은 오늘도 아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 관련돼가지고 이런 논란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정말로 항상 느끼는 것이 진짜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하나는 제대로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민주당이 딱 어울리는 대선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측에서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유권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선관위에 따르면 송기헌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지난달 25일에 선관위에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돼가지고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가지고 대선을 100일 정도 앞둔 지금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251조와 관련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단장 의뢰서에다가 해당 녹음 파일이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녹음 파일 전체를 문자나 홈페이지로 포함해가지고 SNS 등의 게시, 공개,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녹음 파일 중에서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2분에서 3분의 분량으로 문자, 홈페이지로 포함한 SNS 등의 게시, 공개,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각각의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 측에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내놓았는데 우선은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 또 편집본에 대해서는 축소된 기준을 내놓았는데 다만 녹음 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로 게시, 유포하거나 연설이라든가 대담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가지고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 또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특정을 해가지고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라든가 주체의 시기 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녹음 파일 전체를 다 까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한 것이고 나머지 편집을 하거나 특정 시점을 안내하는 것은 케바케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선은 이재명 입장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까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에 나온 게 이재명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인 것만큼은 자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진짜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제대로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누구한테 전해 듣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그 육성을 들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도 들어봤는데 진짜로 천박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 측에서 공개를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개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거 보고 어? 여권 진영에서 이재명 손절에 들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요새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설레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편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2018년하고 바뀌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편집본을 틀었는데 그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가 왜 이번에는 편집본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지고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개시했으며 원본이었기에 공공의 이익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판단 기준은 여전히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본인들이 홈페이지인가 어디에다가 이걸 이제 게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본을 개시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욕설이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댓글이라든가 네티즌들이 알아서 좌표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편집본을 걸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악재가 하루 종일 터지고 있으니까 현재 민주당은 굉장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아들의 리스크가 최근에 상승세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을 뒤덮고 있고 실제로 인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문 외에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며 당 중진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문제로 여당이 점수를 쌓고 있었는데 아들의 도박 문제로 다 까먹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를 저울에 달아 놓는다면 현재 똑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들의 사적인 문제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주정도 만만치 않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선대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자식 문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김건희 씨 문제하고 국정하고 관계없는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이 내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왈과왈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대통령 후보의 가족 문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만큼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자식 문제도 아니고 장모 문제까지도 다 털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국민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며 김건희 씨 문제하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차원이 다른지 아닌지는 내년 대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